어이 젊은 친구! 어이 젊은 친구!ELMEN 먹고 3단계로 가! 먹고 3단계로 가 변사체가 된다 변사체가 된다 카메라도 안되고 약도 안되고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이게 내 결론이다 스킨도 안되고 앰플도 안되고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이게 내 결론이다 이게 내 결론이다 이게 내 결론이다 내가 달거니 생활을 열일구고 시작했다 그 나이 때 달거니 시작한 놈들이 백 명이 다치면 지금 나만큼 사는 놈은 나 혼자뿐이야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천란 놈 제끼고 못난 놈 보내고 안경제비같이 배신하는 새끼들 다 죽였다 내가 달거니 생활을 열일구고 시작했다 그 나이 때 달거니 시작한 놈들이 백 명이라 치면은 지금 나만한 피부가진 놈은 나 혼자뿐이야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가성비 떨어지는 놈 제끼고 안경제비같이 성분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 다 죽였다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화란이 제끼고 모순 챙기고 변신한 놈을 다 치렀다 마포대겐 무너졌냐 한국 힙합은 무너졌냐 인마 그때는 깡패가 되는 거야 그땐 나도 버섯이 되는 거야 너 내 밑에서 일할 생각 없냐 너 내 밑으로 들어올 생각 없냐 없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안하면 너 변사체 된다